어머! 어머! 이거 봐, 좀 이쁘지? 우리 좀 닮았냐? 안녕하세요. 오늘 농사 지으러 왔어요. 저는 천상 도시여사... 도시여사? 얘는 제 조카예요, 조칸. 안녕, 안녕. 야, 이모 얼굴 짤리지 않게. 지 얼굴 많이 하지 말고. 오늘 감자 농사 지으러 왔어요. 오늘 농사 처음이어서 잠깐 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만 좀 이렇게 해봤어요. 어, 그래? 오빠가 저는 지금 들어오지 말고 팽카팅카 놀래. 그러다가 옮은 칠게.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나도 망칠 것 같은데? 팽카팅카 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모 일로 와보세요. 왜? 야, 나 몸이 나... 얼굴 나오게 찍어달라고. 일로 와보세요, 저쪽에. 저쪽에 흰둥이 있어요. 어, 맞아, 저기에 강아지 있어. 엄청 귀여워. 쟤 물어, 안 물어, 근데? 저 안 물어요. 안 물어? 아니요? 어머, 어머, 너무 해봐요. 흰둥이는 사람 좋아해요. 여기 봐봐,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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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흰둥아, 여기 한 번만 볼래? 틀렸어. 흰둥아, 일로 와볼래? 흰둥아. 여길 봐봐. 여길 봐봐. 흰둥이는 오빠도 좋아졌어. 흰둥아! 흰둥이! 그래. 흰둥이, 안녕? 흰둥이, 앉아. 손 내줘야 돼요. 흰둥이, 손. 자, 흰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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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이. 흰둥아. 얘 이름 흰둥이 맞아? 네, 흰둥이 맞아. 너 어떻게 흰둥이란 말에 이렇게 반응이 없어? 처음 봐서 그런 거예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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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냄새 맡아야지. 손. 얼굴. 그렇지, 잘했어. 똑똑하네. 얼굴. 야, 근데 지금 농사하러 와가지고. 흰둥아. 우린 뭐하고 있는 거지? 흰둥아. 아니, 근데 소울이한테 입 안 담아서. 흰둥아. 나, 나 키가 담아서. 키가 담아서. 키맛이야? 텍사시. 흰둥아. 혼자 바쁘신 우리 형부. 칼이 잘 드네요, 형부? 응. 흰둥아. 이게 싹 놔야 되는 거예요? 응. 감자 좋아하는데. 난 감자 안 좋아해. 고구마 좋아해. 이거 좀 담아라. 나 이거 쭈그리지는 거 아닌가? 짱 좀. 그럼 서 계시면 되죠, 이거. 다리 나쁘신데 쭈그리지 마세요. 제가 담을게요. 이걸 그냥 저기 안에 심으면 되는 건가? 나 이제 핀을 보여줄게. 아, 이거 또 심는 방법이 있군요. 김 사장님. 형분들 갑자기 김 사장님 이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김 사장님 옆에 딱 붙어야지. 아니지. 이거 흙을 살짝 덮어줘야지. 응. 여기 심어나봐,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요? 본소루 너랑 나랑 기계처럼 하나씩 이렇게. 근데 소루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더 멀리해봐. 30cm, 30cm, 30cm. 30cm래, 소루야. 잘할 수 있어. 자, 감자. 이거 옮겨 드릴게요. 나의 이 감자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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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넣으라고 했어. 그냥 넣으라고 했어. 어, 이렇게 살짝. 아, 오시는구나.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소루야, 이모가 심을 테니까 네가 이렇게 묻어. 아, 네. 조금 심을 테. 아니, 그거 아까 누르라는 게 아니라. 이리 와봐. 아니, 아니. 그냥 넌 놓고만 가, 그냥. 이리 와봐. 너는, 봐라. 여기 여기다 한 놔봐. 너 이거 조금 눌러봐. 조금. 아니, 그렇게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래. 덮어. 그래. 잘하네. 잘하네. 됐다. 아. 유지 완료. 유지 완료. 소루야. 당연히 해야지. 아, 나 농사꾼이 다 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다. 그치? 응. 되게 빠르다. 이모 잘한다니까? 준비된 농사꾼. 난 시골. 시골로 귀농해야 됨? 아, 진짜 이 농사의 천부적인 재능. 잘하네. 그쵸? 농사의 천부적인 재능. 제가 농사 게임으로 농사를 많이 해봤다고. 아, 농사 게임으로요? 소루야. 잘해야지. 이모가 이렇게 잘해놨는데. 너도 농사 게임 좀 해야겠다. 농사 게임. 어, 이모처럼. 진짜 반대쪽으로 갈까? 그래. 너도 같이 따라가, 따라가. 아, 그대로 말려줘. 이눈이 해야 돼. 이눈이 잘 눌러서 덮어야 돼. 양색을 다 넣고 해야 돼. 아냐. 밑에를 살짝 파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를 파면 돼 머리에 묶고 왔어야 했나?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중에 힘 풀려서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나중에 감자 먹고 나발이 오고 게임 오버 농작 게임 끝나는 거야 여기서 떨어지면 그래서 그걸 덮어 버리라고? 역시 잘했죠 계속해 덮어 버려야 돼 바람이 안 날라 가야 돼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농사 악망치려고 농사 바람이 안 날리게 하려고 이 돌은 왜 고무보 화냈어 하려면 제대로 해 어머 소라 얘 어떡해 얘 찢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를 많이 파 수 아 훨씬 더? 이리를 심어 이리를 심어 뭘 배고파서 나 안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여러분 비닐 하나 씌웠네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 날 와갖고 싹 나는 거 공기 AAA 서로 몸대미 피러 갔대요 서로 농땡이 피러 갔대요 persons 싫어요 네가 이렇게 말은 날이 아닌 사람 지위를 추지 말고 석 난 바위라 가운데 하얗게 가만히 있었던 거야 공기 그 옆쪽 네가 잘해 소루야 근데 너무 이쪽으로 당기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왜 중간에 가야 돼 핏빛 때문에 어 그렇지 핏을 받아야 되니까 어지러워 귀엽다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야 너 왜 이렇게 추래해졌냐 힘들었나봐 나도 그래 이모가 비닐 들고 갈 테니까 너가 호미 갖고 와 야 너 뭐 감자 밟지마 너 혼나 감자 안 밟아 소루야 소루야 비닐 갖고 어딜 가는 거 가운데를 잡아야지 소루야 소루야 중간 이모랑 너무 붙지 말고 중간 소루야 중간에 날아가지 않게 야 나 힘들어 좀 잡아 봐 아니 얘들아 휘린이 너무 무거워 좀 잡아 봐 저 팁 바꿔주세요! 본소를 여기 안하고 쬐다 갑자기 오빠 삽화져봐 이러더니 진짜 됐어 여기도 이제 됐어 완벽해 완벽해 소감 얘기해주세요 소감 힘들어 손목 터널 죽으고 놀 것 같아 이거 조금 했다고? 아니 이거 조금이라니 진짜 우리나라 농부들을 무시하는 놈이? 이게 조금이라니 눈빛에서 그거였어요 네가 해봐 이 눈빛 이거 진짜 말이 심하네 너 그거 알아 하니까 내가 원소로 너 혼날 줄 알았어 넌 안 그러면 고기 먹지마 헐 대박 고기 먹지 말래 일하고 치면 그래 맞아 이모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모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 이모 저 진짜 잘하죠 일단 줘야 되는 거 아닌데 잘하고 있어 찍은 거 아니에요 6시 내고양처럼 토스트 만들어주세요 아 진짜 6시 내고양이라니 전원일기 014g 아니에요? 거의 복끼리 나오잖아 복끼리 일용업니랑 일기잖아 소루야 일기 이순신 아저씨가 쓴 일기는? 김구 아저씨 일기는? 세차한 세커리직 이순신 아저씨는? 왜? 이순신이 일기? 난 중 일기 좀 외우라고 그때 우리 그렇게 했잖아 야 우리 둘이 하는 게 나은 거 같은데? 되게 잘 안 부르는 거 같아요 우리 둘이 되게 잘하는데? 안 돼? 좀만 더 하면 돼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 브이로그는 힘들어 무슨 내가 군대 가야 돼? 왜 자꾸 삽질까지 신겨 푸기 힘들다고? 힘들어 보여 아 왜 지금 하는 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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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미질이 쉬운 거였어 농사짓는 게 진짜 힘들구나 이거 왜 이렇게 얼굴을 샀어? 농사 지어서 너무 직강이야 좀 옆으로는 되게 좋을 거 같아 아 잠깐! 어 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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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관계 이것에 이끄고 목소리 형님, 그 연기 다 뒤집어 쓰시네 다 Ing시지도 않고 그냥 막 거기 앉아 있으면 학교도 안 쓰고 가도 거기까지 이야, 김수부붕matholithic 이름도 한번 해보는 다행히 그래 엄마 제가 뭐 할 거 없어요? 그래 그래서 일할 걸 찾아서 이제는 하다 이렇게 싶거든 와 대박이다 센 불에 한 번 초벌 확 하고 하면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른 대신 절차에 좀 더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건 좀 더 내가 집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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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바베큐에 소세지 구워 뭐만 있어. 우와. 하스 형, 여기서 이것 좀 보세요. 다 고기. 아, 고기 좋아. 아, 고기 좋아. 아, 고기 좋아. 이렇게는 다 차가운 것 같아요. 고기가 연하고 맛있다. 이게 쌩불에 꺼야 돼요. 쌩불에 안 꺼야 돼요. 드실라고? 사실 고기 뼈 안 맛이 고마워 갔어. 그래서 야외에서 그런 거에요. 고기가 맛있어. 웃으시네요. 눈에 대비지게 돼. 쌩불에 대비지게 돼. 너랑 나랑 같이 보고 있잖아. 너희 등간다, 이제. 깜짝이야. 소루가 완전 훈제된다. 연기가 너무 많아. 아무 소리가 안 나왔네. 소루 비글들고. 이거는 아빠 하나 싸드리고. 소루 결국 피신했네. 배고 Sii아. 5cm, 5cm, 5cm. 손으로 가는 중. 택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더끝나 Souza가 왔어요. 화장실이 손바니. 미치고 있는 베른 plain healthy up. 방어간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동남아 이거 보이나? 지금 짚어? 와 맛있겠다 검증 난다 진짜 차 나오나? 이모랑 나랑 하기로 했어 나갔지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이번에는 나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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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래요 원소로? 어 뭐 먹을래? 근데 왜 내가 니 먹고 싶고 그래야 돼? 아니 니가 불어버려서 소고기? 닦아뒀다 엄청 낮춰 되지? 고기? 고기만 해야 되는 거야? 야채 안 돼? 야채는 어 사절이 사절이 돼 어 서심이 떠야돼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우 너 됐어 이러니까 너 브이로그가 안 되는 거야 너랑 너랑 나랑은 안되지 어 틀렸어 수엌 교수 Studi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